고구마 금방 이렇게 우와, 크다 고구마 우리 애진이도 엄청 열심히 하네 알지 말고 앞으로 갑시다 쭉 앞으로 갑시다 우와, 잘한다 애안아 잘 캐져? 우와, 쉽고 말아서 고구마 그 뻔해겠네 봉지에 담아, 지올이나 봉지에 담는 것만 가져갈 수 있어 봉지 속에 담아 봉지 속에 담는 것만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애안아, 옆에 팍, 땅 팍 뭐야 이거? 이거 많이 파야지 할 수 있어 우와 고구마 담아 이거 뭐야 로고나 고구마 안채고 내꺼 이거 띄게 하니 고구마 채줘 어디? 예안이 어디 캤어 어디 보자 그거 캤어? 우와 잘했다 지효리 그것만 가져갈 거야 더 담아야지 많이 있는데 아니야 고구마 담아야지 이거 누가 가져갈 거야? 바다에 로고나요 봉지에서 제가 예안이가 깨지니 가져가 아이고 크다 봉지 안 담는 사람 못 가져가야지 봉지 담을 수 있는 사람만 가져가 진짜 크네 우와 고구마 색깔도 예쁘고 크다 우리 와 많이 캤네 여기 캤네 애안이도 너무 잘춘다 지효리는 고충 잡을 거야 잡아야지 빈통만 다니지 말고 잡아야지 빈통만 다니지 말고 우와 크다 그제 어디 있어? 가미 있어 가미 가미 여기에 있네 왔네 가미 있어 애준이가 짜줄래? 대박이다 대박이야 오실지 안오실지 별로 온 친구 했는데 응 왜이렇게 그래서 와 대박이다 진짜 이렇게 많이 여기 너무 사이즈도 좋고 모양이 예쁘지 우리 딸래미처럼 예쁘네 진짜 고구마 진짜 고구마 맛있다 고구마 그리고 왕트리미 오우와 고구마 지금 왕트리미 이것도 엄청 달렸네 고구마 고구마 안 따라오네 왜 그러지? 난린채로! 난린채로! 호박색깔이 별로 아니야? 너희가 확실히 고구마색깔이 틀리지? 이거 호박고구마처럼 생겼지? 우와! 이거 봐라! 대박이네! 우와! 너무 커서 우리 애한테 못할 것 같은데? 우와! 아이고! 저거 사진 쏜 거다!